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예스티비 뉴스 첫 소식입니다. 서울 중남구는 의류와 가방, 신발과 피역 분야의 약 8천 개의 공장과 10만여 명의 직간접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대의 봉제집접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러한 소공인 집접지를 활성화하고 혁신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양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47년간 봉제업종에 종사하며 서울 중남구에서 의류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김동석 대표. 글로벌 의류 단가의 경쟁 심화와 원산지 표시 위반, 소위 라벨가리 등으로 일간 부족에 시달리며 수십 년째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봉제집접지 서울 중남구에는 김대표와 같이 봉제업종에 몸담은 직간접 종사자가 10만여 명에 달하고 지역 내 제조업체 중 봉제업의 비중이 73%를 넘어섰지만 노동집약적 산업이라는 이유로 그간 정부의 지원에서 소외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 집적지에 혁신성장 기반을 조성해 도시 제조업을 활성화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를 구축할 계획으로 서울 중남구와 충남 공주를 사업지로 선정해 지자체와 함께 총 238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소공인이 밀접한 집적지에서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을 확보하여 스마트 제조장비를 구축하고 기획 디자인부터 제품 개발, 전시 판매, 온라인 마케팅까지 일괄 지원하기에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복합지원센터에는 소규모 작업장에서 구비하기 어려운 특수설비와 첨단설비가 설치돼 소공인들이 3D 설계, 역설계, 이미지 모델링 등의 제품 개발이 가능해지고 소공인 우수 제품 전시 판매장과 협업 공간을 통해 판로 확대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개별 공장에 약 최소 10명에서 20명 이상이 종사하는 중대형 공장들이 저희 지역에 밀집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산업을 통해가지고 먹거리를 해결하고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투자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굉장히 환영을 하고 또한 소공인의 조직화와 협업화를 유도하기 위해 광주 동구 서남동과 경남 김해 진내면 등 7개 지역에 공동기반 시설을 구축해 지역 소공인 2,850개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마련되는 소공인 지원시설, 소공인들의 혁신성장의 거점지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예스티비 뉴스 양가희입니다.